이 might as well을 마음에 심으니까 제 삶이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변화를 드리는 달병가 영쌤입니다. might as well. 이 표현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걸 언제 쓰시나요? might as well. 이 표현은 제 삶의 태도이자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준 아주 감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쌤이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might as well 덕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줄 인생 치트키 표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전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판단과 평가입니다. 야 그거 뭐하러 해? 그것밖에 못해?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고작 한마디일 뿐인데 되게 세게 박히죠. 그리고 꽤 아프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들을 듣고 많은 분들이 배움과 도전을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안 하면은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하는 대로 판단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eople anyway judge you. 사람들은 어쨌든 당신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So you might as well do what you want. 붙이면요. People anyway judge you. So you might as well do what you want. 뭔 말일까요? 사람들은 어쨌든 판단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럴 바에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엇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최선은 사람들이 판단을 안 하는 거겠지만 최선은 이뤄지지 않죠. 그러면은 차선으로라도 혹은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인 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뜻이 바로 might as well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평가할 거고요. 기왕 그럴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might as well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쌤은 이거를 you를 I로만 바꿔서 저한테 많이 말해줘요. Anyway, people judge me. So I might as well do what I want. 그쵸? 어차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거, 판단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비원어민이어가지고 아직도 제 발음에는 Korean accent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했어요. 야, 영어 강사가 발음이 저게 뭐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실제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 표현을 기억하니까 그래, 어차피 또 안 하면 안 한다 뭐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었어요. 뭐가 됐든 사람들이 저를 판단한다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판단 받겠습니다. Anyway, people judge me. So I might as well do what I want. 이게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며 여러분들도 이 태도를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도 강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좋은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You can fail at what you don't want. So you might as well take a chance on doing what you love. 다시 말하면은 You can fail at what you don't want. So you might as well take a chance on doing what you love. 이거는 제가 했던 말은 아니고요. 짐 캐리가 했던 말인데 한번 봐볼게요.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that was possible for him. And so he made a conservative choice. Instead, he got a safe job as an accountant. And when I was 12 years old, he was let go from that safe job. And our family had to do whatever we could to survive. I learned many great lessons from my father. Was that you can fail at what you don't want. So you might as well take a chance on doing what you love. 짐 캐리의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직장을 가지셨는데도 짤렸대요. 그래서 짐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n fail at what you don't want. 원하지 않는 거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So you might as well take a chance on doing what you love.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 말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꺼내봤습니다. 제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영어 강사를 한다는 게 되게 불안해요. 엄청나게 unstable한 직업이거든요. 근데도 이 말을 들으며 어차피 내가 회사를 갔어도 짤릴 수도 있는 거. 이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게 됐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죠. It might as well을 마음에 심으니까 제 삶이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이 있지만 꿈은 밥을 먹여줄 수 있어요.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삶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뜻대로 되지 않아. 여행을 가려고 하면 비가 오고 맛집을 찾아가면 문을 닫고 피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겨요. 커보니? 피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커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상황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태양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리면 그림자는 뒤에 비춰지니까요. 나의 마인드를 이 might as well을 통해서 바꿔보세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밖에 비가 와. 밖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여행 대신에 괜찮은 식당 가는 게 낫겠다. 그냥 바꾸는 거죠. 비가 오고 난리야. 빨리 비 그쳐라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죠. 그리고 딱 맛집을 갔는데 문을 닫았네? 그러면 이 레스토랑이 음식점이 문을 닫았으면 다른 데 가는 게 낫겠다 하고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거기서 불평하고 있으면 시간 아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Anyway, we can't avoid it. So we might as well try and enjoy it. 뭔 말이에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려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삶의 자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might as well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후회와 짜증으로 살아가기에는 아깝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might as well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인생 치트기 표현 might as well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변화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달, 변과 영쌤입니다. 달마다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람 제가 이 might as well 표현의 덕을 봤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 표현의 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might as well 표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